와, 이거는 진짜 근데 자, 안 되면 들어가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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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사람부터 던지기 아니야, 진 사람부터 이동해 자,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적은 숫자 나오는 사람이 입수야 자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자,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적은 숫자 나오는 사람이 입수야 자, 하나, 둘, 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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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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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1이 들어가는 거야? 1이 들어가는 거야? 제일 잘했어? 아! 잘했어! 이대로 해야 돼! 야! 해보일 필요도 없어 아! 야! 해보일 필요도 없잖아! 야! 자, 마이크 뺏을게요 야! 그냥 던져! 야! 그냥 마이크! 그냥 쭉 던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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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 2!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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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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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혜야! 들어가라! 운전. 형 풍번켜. 형, 쟤 이란다. 광복이 전장 that. 쭉 던져 life. business road 정수. 그냥 쭉 던져. 클ока아도! 어떻게 해? 마이크 뺏을까요? 3위로 한 명도 안 나고. 순간 1에서 들어가는 거. 2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떨린다, 이거. 마이크 뺐어? 마이크 뺐어, 마이크 뺐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처음에 동해가 가위바위보 조작해서 예성이 저리로 보냈죠. 그리고 나 귤 먹여서 나 또 죄 없는 나 끌어들여줘. 나쁜 짐 많이 했어, 오늘. 나 일단 바나나 가져올게. 팀원 바꿔야 돼, 이제. 하위바위보. 지금 합 괜찮은데? 지금 합 괜찮은데. 희철이 형, 우리 준 사람이야? 희철이 형, 우리 준 사람이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건드렸어.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먹었어, 형. 비디옵소서 먹었어. 비디옵소서 먹었어. 그래, 이동해가 메딘 거야, 고! 이동해가 메딘 거야, 고! 형이 저런 거 나와도 모르겠다, 지금. 아, 이동해가 약간...